아 말해 말해 되게 어색하네 왜 물어 저렇게 어색해 갈거면 말이라도 해야지 개웃기네 이번에 악스 때 바꾸면 특성적으로 싹 해놔야겠다 정확하게 버프 똑딱 박아야겠다 어? 한 명 느린데? 어? 괜찮을라 다시 안 내려봐 다시 내려가 안온다 안온다 손잡고 와야지 다시 와야지 아예 아낄게요 저는 손잡고 그냥 잠깐만 돌릴게 오케이 어디까지 해? 오케이 오케이 날개 아 근데 쎄네 뭐야 이거 잠깐 방금 뭐였지? 방금 뭐야? 날개인데 뒤에서 나온다 브레이스 나온가 봐라 딜 살짝 중실할게 응 5초 4초 지금 해도 되겠다 보라 오케이 걷니세요 도장 받으러 왔어요 오우 미쳤다 미쳤다 으아 진짜 빼는 방법 안하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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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싶으면 그냥 멀리 진짜 나 나 잠깐 도망갔다 올게요 응 그래 그랬지 응 상하이가 언제 나에게 받아 어 이거 스킬이 어렵다 그냥 이건 그냥 장판이야 사라졌죠 마드 같애요 사라졌어요 맞다 아 이거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사라졌yse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브레이스 빽빽빽빽빽빽ATHLE 빽빽빽빽빽빽빽 층 추가 아 야이씨 아 한 대 끊겼어 뭐야 안보여 한 20초 있다가 시작될거같아 어 이거 그냥 거의 수단에 따라가 왜 맞아? 피했네 아 이제 떨어졌네 살았어요? 아 나 아니었어 아 네 나 나였는데 아닌가? 백백백 백백백 오우 백백 아 씨 진짜 하지말라했다 빵 또 살았어 오지마 오우 피해 지속적 오? 운동하 뭐야 나 아니네 무적이예요? 아냐아냐아냐 아직 안나와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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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랑 순국 초록색 초록색 노랑색 고랑색 고랑색 던졌어요 파란색깐 제가 던질게요 준비 아래아래 파란색 아래아래 저 깼어야되네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파란색 파란색 히스우고 던지시고 부식 오른쪽으로 빠질거에요 오케이 됐었다 어그로 확실히 보고 오케이 봤다 봤어요 봤어요 수면수 부탁돼주세요 형 어그로 아니면 미리 해도 될거 같은데 아 낫다 아씨 더더더더더 안오는거 같은데요 구원거 쓸게요 박드리우스 지명먹고 온다 온다 야 궁때문에 오잖아 아 됐다 살아서 살아서 오케이 뒤에 다 들어가 잘 들어가 내 궁리 저렇게 놀다고? 오케이 아니야 원래 그냥 오는거야 저거 그래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 뒤에 못쓰는데 참 하마는 자꾸 길 버텨는데 완전 방딱이지 근데 멱 안 어 굴릴게요 지진 네 성화 성화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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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네 고마다 5초 지금 때리면 될 거 같아요 네 돌아왔어 오케이 다 돌아왔어요 어.. 나이스 뒤에서 엉덩이 성화 엉덩이 성화 어 이거 이거 형한테 가요 형한테 가요 도쥐 도쥐였네 괜찮아 괜찮아 도쥐진 아 맞어 날개 날개 페오리 날개 도쥐 사라지고 도쥐 와 250만원 방금 좋았다 성화 오 도쥐요 12시요 도움이 잘 siek 숨기자 도란색 파란색 CHI crossed 던졌어요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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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12시 성화 어쩔 수 없어요 파란색 아 나이스 준비 빨리 던져야 돼요 빨리 빨리 오케이 던졌어 부식 던졌어요 왼쪽으로 가요 오케이 확실히 보고 오케이 움직였어 움직였어 그냥 오면 돼 저주 나이스 집중해 집중해 우선 안 오고 잠깐만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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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다 사라진거 사라진거 그럼 남수가 왜 두개나 나와나있지 이상한데 지금 이거 2페이지 아니야 3페이지인데 잡을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래도 싹집중해야돼 아까 암수 한번 안 던졌나보다 첫번째는 던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마 그 자첸데 싹집중해야돼 뭐라 했어 아우 아직 못뒀어 던쑤 살짝 조금만 더 네 나 이제 천상 그냥 쓸게요 아 각성기 녹슬인데 와 500만 미치인 뭐야 이거 나이스 나 어딨어 하단이 어딨어 하단이 어딨어 하단이 어딨어 하단이 어딨어 하단이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해결함 해결함 항완 도네 응 어 기라기타 돌진 엄마야 나 좀 가운데로 석상대 좀 멀어지면 위험해요 피자 피자 한번 더 한번 더 돌진 바로가 오케이 좋다 와 앞에 보면 끝났구나 나이스 10분 남겼다 이게 3패째 아니었어요? 네 3패째 1패째 나오기 전에 잡았네 약간 패턴이 이그니까 좀 딜 뒤탕이 많이 낸 것 같아요 10분 만에 잡았네 첫판이랑 차이가 너무 심하네 첫판은 4분 남지 않았나? 3분? 4분? 다 잘렀네 그대로 아 악세 안나왔다 아이고 뭐지 주간에 포나가 깨졌네 아 카테스 이거 이미 다 했는데 잡을 생각 없었는데 어 나도 했네 끝 또 사장님이 제발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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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